어제 열린 프로야구 기아와 SSG의 경기. 6대6으로 맞선 9회 말 SSG의 공격. 투아웃 주자 1, 2루 상황에서 이지영이 좌전한타를 때리자 2루 주자 에레디아가 홈으로 쇄도합니다. 기아 포수를 피해 먼저 홈으로 슬라이딩했는데 뜻밖의 심판이 아웃을 선언합니다. 에레디아가 홈에 들어오면서 홈플레이트를 찍지 않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비디오 판독 기회 두 차례를 다 썼던 SSG는 판독을 요청할 수 없었고 경기는 그대로 연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개된 다시 보기 화면에서 반전이 확인됐습니다. 에레디아의 손끝이 홈플레이트 모서리를 터치한 모습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오심이었던 겁니다. 억울하게 끝내기 기회를 놓친 SSG. 그러나 결국 10회 말 박지원의 안타로 7대6 승리를 챙겼습니다. SSG 팬들은 경기를 이겨 다행이라면서도 끝내기를 없애버린 최악의 오심이라며 당시 주심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O의 오심 논란이 꾸준히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4월에는 자동투구 판독 시스템이 스트라이크로 판정한 공을 볼로 선언했다가 이를 은폐하려고 심판끼리 입을 맞추려던 정황이 드러나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KBO의 오심 논란이 꾸준히 계속됩니다. KBO의 오심 논란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